영양읍 대천리 1원 258만 제곱미터, 78만여 평에 조성될 국립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돼 2016년 말에 완공됩니다. 8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에는 증식 및 보건연구시설과 함께 야외훈련장, 야외서식지 등을 갖춘 자연적응연구시설 등이 들어섭니다. 환경부는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멸종위기 1급인 스라소니, 사향노루, 나도풍란과 2급인 금개구리 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. 환경부는 종보건 사업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